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요즘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뭐가 들어가요? 철근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철을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은 높게 크게 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만 해도 2층 집이 없었죠 거의 지금 집이 없었어요 왜 나무로 지으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 철의 신비를 알았는데 이 철을 만들 때 가정용 식기나 보석이나 무기에 주로 사용했어요 집을 짓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철을 알았는데도 다리를 짓거나 그런 큰 건물을 통째로 철로 짓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순수한 철은 장력에는 강하지만 너무 물러서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물러 철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철이 그러니까 휘어지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철 결정 사이에 결합이 유동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 옛날 엔지니어들 옛날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들은 장식이 많은 기둥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철로서 큰 건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어떻게 강화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엔지니어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100년 안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이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인슐라라고 하죠 근데 다 돌로 지었어요 돌로 철로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철은 이 격자 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철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주철, 하나는 단철, 하나는 강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단철로 만든 게 에펠탑이에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에펠탑이 있는 건 알죠? 저도 못 가봤어요 에펠탑이 엄청 높잖아요 그게 물러지었다 단철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거는 뭐냐면 강철이에요 강철 강철이 있어야 큰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강철 들어보셨어요? 강철을 만든 회사들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강철이야말로 강도와 연성 사이에서 이상적으로 타협한 재료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강철은 이 철에 0.2%의 탄소가 들어가면 강철이 돼요 몇 퍼센트요? 0.2% 순수한 철에 0.2%의 탄소가 들어가면 강철이 돼서 엄청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0.2%의 탄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0.2%의 탄소를 넣을 수가 없어 이 과정을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고 몇 천년 동안 철을 사용을 못했어요 건물을 짓는데 그런데 헨리 베서머라고 하는 사람이 1828년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는데 이 인쇄소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무 애도 안 가르쳐 주려고 문을 잠궈놨어요 자물쇠로 그런데 이 15살 소년이 그렇게 궁금한 거야 아빠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랬고 막 숨어 들어가서 막 그걸 하니까 아빠가 그냥 일을 시켰어 일을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아빠랑 같이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게 맞아야 틀려요 몇 천년 동안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노하우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아들에게 비밀한 걸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아들에게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 왜? 너무 훔쳐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일하기 위해 있는데 그때 크림전쟁 1853년에서부터 1856년에 100년 전에 이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지금도 영국과 프랑스가 누굴 도와줘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죠? 왜? 러시아 도와주면 누가 위험해? 영국과 프랑스가 위험하지 왜냐하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얼지 않은 항구를 찾는데 그거 있으면 배 끌고 어디로 나와? 영국, 프랑스 있는 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크잖아요 사람들이 무식하고 그리고 산적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서유로 사람들은 키가 작고 이렇게 왜소하잖아 그러니까 오기를 바래요? 아니면 안 오기를 바래요? 안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헬레 베서머가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했던 총에 관심이 있었고 그 총을 만드는 총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조 방법을 개선해서 총에 사용하는 철의 품질을 높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실수에 의해서 이게 탄생했어요 이 사람이 강철을 만들었는데 이게 뭘로 해서 만들어졌다? 실수 그래서 이 헬레 베서머가 작업장에서 용광로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돌리는데 철 조각을 막 가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맨 위에 조각이 불타지 않는 거야 이게 녹질 않아 그래서 막 실망을 하는 거야 아 끝났다 이게 녹아야 되는데 맨 위에 이 조각이 녹아야 되는데 녹질 않는구나 그래서 베서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스팀 뜨거운 수증기를 그 위에다가 부었어 확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서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야 위에가 수증기를 부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찔러보면서 보니까 놀랍게 이 조각이 주철처럼 잘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무르고 쉽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각들이 뜨거운 공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베서머가 공기 속에 산소가 철 속에 탄소와 불순물을 이게 속에 들어가면 이게 반응해야 하고 대부분 불순물을 없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용광로가 공기 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용광로를 폐쇄된 공간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 용광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순수한 철을 만들게 해주었고 손쉽게 이 순수한 철에 탄소 0.2%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철을 전 세계가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서머가 더운 공기를 위로 순환하는 용광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흐르던 대기 중에 산소가 철 속에 탄소와 반응하여 많은 열을 냈어요 그래서 이 열이 석탄을 뗄 때 이게 반응해서 되는 것보다 이 공기와 철이 반응할 때 엄청난 열이 발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외부에서 이 외부에서 철을 팍 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밖에 안 가는데 한 100도 200도 밖에 안 가는데 산소를 불어 넣으면은 이게 1000도 넘게 올라가는 거야 산소를 불어 넣으면은 이해가세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의 철이 철숯으로 이게 불이 일어나는 거야 불이 막 공기를 집어 넣으니까 그래서 철이 더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많이 타올라서 이게 순수한 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우리랑 상관이 있느냐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간도 내 노력으로 순수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암만 거룩해지려고 암만 내가 착해지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점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야 되냐 강력한 뜨거운 바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성의 바람이란 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게 계속 타올라 계속 타올라 계속 타올라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래서 예배는 크게 따라올게요 공예배 소그룹 예배 개인예배가 있는 거예요 공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은 소그룹에서 적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배세단 공간이란 뭐냐 은밀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세단 공간이 뭐라고요? 은밀한 공간 은밀한 공간에서 나 혼자 예배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불순물이 사라진데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예배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1대1 대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대면하지 않고서는 나의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미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은밀한 중에 계셔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내 안에 있어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부터 죄상을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양심이 놀랍게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양심이 아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옛날에는 그냥 무차볐로 했던 것을 양심이 아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다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크게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거듭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한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통해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순수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아멘 너희 마음에 너희가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는 옷 벗고 다닌 사람도 있고 드러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는 옷이 없어 지옥에서는 무조건 벌고벗고 불타는 거야 그렇게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옥에서는 옷을 안 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을 받으면 우리 불순물이 없어졌고 하늘나라 가지만 이 불순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를 사유하시며 인혜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기까지는 맞지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를 사유하시며 이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오베르 알 페샤 이 말에 허물을 넘기시며 리 슈머릿 나할토 남은 자의 기업에 허물을 넘기시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하시다는 표현도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시는 분이며 아멘 죄악을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얹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히셨어요 아멘 누구의 죄악을? 나의 죄악 그게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얹히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와서 자꾸 이거를 자꾸 맞아? 하면서 자꾸 고자리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히셨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셨으며 그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말 성경에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있어요 Who is a God like you? Who pardon sin and forgives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그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이 허물 허물이 뭐냐면 허물이 아니고 반역의 반역 반역을 용서하셨다 그 남은 자의 유업의 이 반역을 용서하셨다 아멘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여기 뒷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심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의 반역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걸 기뻐하셔 기뻐하셔 그런데 여기서 넘기시며라고 하는 표현이 오베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 넘어가다라는 표현이에요 넘어가다는 표현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장세기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7장 장세기 3장 17장 3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야마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구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너로 말미야마라고 하는 표현에 바 아브레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아바르라고 하는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미가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로 이나요 이나요 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해석하면 크게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너의 넘어가게 되어짐 안에서 다시 너의 건너가게 되어짐 안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건너가게 되다 이 표현이 뭐냐 이것이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아멘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무엇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아멘 홍해를 건넜어요 어린 양이 백성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간다는 의미가 뭐냐 죄와 사망의 땅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넘어간다 아멘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인생인데 어디로 기쁨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긴 받았다 아멘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너의 넘어가게 되어짐 안에서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은혜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해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태우소서 나를 태우소서 부순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철이 이게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1분 새에 빠지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문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자녀 문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재정 문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못하거든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불순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순수한 철이 되면은 어디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수함이 없는 불순물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도 보면은 미련해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이거 네가 했어? 그러면은 언니가 했어? 뭐니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알아 근데 언니가 했대 언니가 했대 갑자기 얘기해 갑자기 얘기해 그러면 아니 내가 했어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숨기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서 은밀한 공간에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 상태가 나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그게 나온다니까요 주님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혼자 기도할 때 여기서는 몰라 근데 혼자 기도할 때 주님 진짜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 이건 불신앙의 기도인데 주님 왜 안 계셔 내 안에 계신데 믿으십니까?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내 생각의 전쟁터야 막 왜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 왜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 엉뚱한 생각들이 그런데 그 엉뚱한 생각들을 짓누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명령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방원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주님의 한 배에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돼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 쾅쾅쾅쾅쾅쾅 나 혼자 뭐하는 것인가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 나의 마음이 순결하게 되는 거야 순결하게 순결하게 욕기 2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 그가 오직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 그가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전 구절이 조금 더 요즘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단련을 하셔야 정금같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뤄졌어요 예수님이 벌써 순금처럼 나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용광로에 들어가셨어 지옥 용광로에 들어가셨어 예수님은 아멘 근데 내가 들어가는 용광로는 지옥 용광로가 아니야 그냥 주님과 있는 회개와 감사가 그때 일어나면서 이게 용광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 안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의 넘어가게 되어짐 안에서 아멘 이 고통 안에서 그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염려와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기 원하냐 그게 패샤 패샤 패샤를 제거하기 그게 뭐냐 반여 그게 옆에서 옆 사람에게 패샤를 버립시다 제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 그렇구나 인간은 반여계 동물이구나 반여계 동물이구나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어 저는 그건 뭐 끝까지 잘 안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면은 좋아한 사람들이 그래 왜 대부라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냐 거기에 이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두머리 되면 누가 배신하고 또 죽이고 배신하고 또 죽이고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 편이 계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언제든 내가 정말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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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해도 한 번 돌아오면 다 여기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 집 딸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래 엄마랑 아빠는 우리를 안 사랑하고 저쪽 이 편한 세상에 그런 애들이 있대요 이 편한 세상에 그런데 그러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그래서 확 속상해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야 반항하는 존재 아멘 불순종하는 존재야 내 마음을 읽고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 번 뻗어보세요 손을 뻗어서 머리를 머리를 잘 잡으세요 머리 금 여기다 은 동 그리고 다리 잡고 철 발 잡고 진흙 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신상이 다시 한 번 깨어요 머리 잡고 금 은 동 그리고 철 그리고 진흙과 철 이게 동상이에요 동상 동상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리고 여기 가슴 여기서부터 팔은 다 은이고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는 동은 헬라고 그리고 철은 뭐예요? 로마 그 다음에 여기 진흙과 철은 지금이야 지금 아멘 근데 베드로전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 번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분명히 나라인데 그게 누구야? 나예요 누구라고요? 다시 머리 잡고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과 철 금은 뭐예요? 빛나 막 자랑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교만이 막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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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교만이야 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아멘 열매를 맺었어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된 건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은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지 아무 소용없어요 미사일 하나 날아가면은 그냥 그 집 놓고 도망가야 돼 믿으십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은 뭐야? 마음에 돈밖에 없어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캐셋부라고 하는 게 돈이에요 돈 돈은 어떻게 하면 모든 생각이 다 돈밖에 없어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차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차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화가 제 대신 화가 할렐루야 내 손을 어디에 써야 되냐 주님께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께 아멘 왜? 주님께 난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멘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 그 동은 뭐예요? 배와 허벅지까지 이 동은 뭐예요? 정욕적인 거야 몸만 생각하면 다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욕적인 것만 생각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항문은 아주 정욕적이야 항문 모든 것이 다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돈만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끼리 돈만 찾는 사람들끼리 돈만 찾는 사람들끼리 정욕적인 사람들은 정욕적인 사람들끼리 뭐예요? 철은 뭐예요? 철은 잔인한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극률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정 보지 않고 자기만 자기만 악해부라고 하는 발뒤꿈치가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가 막힌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십자가 그 두꺼운 텐트에 박는 그 못을 박았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태우길 원하십니다 이 신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타야 돼요 우리 가슴이 타야 돼요 우리 허벅지와 이 배와 이런 모든 장기가 다 불타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리가 불타야 돼요 발이 불타야 돼요 아멘 이 발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팡배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메기 신혼제에 자꾸 우리가 잡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주님을 향해서 죽게로 죽게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볼 거다의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요 그 십자가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때 뱀이 어디 있었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있었어 그 나무 위에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뱀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도 이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모세계에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치셨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백성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녹뱀을 세워라 장떼 위에 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해요? 선악과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져 있는 거? 뱀을 이오 아멘 내 머리가 금이오 내 머리가 은이오 내 여기 내장과 허벅지가 동이오 그리고 철이오 그리고 철과 진흙의 발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기가 뱀인 줄 몰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부셔야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뱀이 나를 옴짝다싹 못해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예요 뱀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또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상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길은 지옥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찌시고 우리 옆구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창을 찔리시고 온몸에는 채찍질당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혈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내가 제가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추구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무자비했습니다 내가 무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죄는 주님과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지금 여기서 했다고 끝이 아니야 왜? 정욕은 매일 살아나고 교만은 매일 살아나며 죄짓기 원하는 마음은 매일 살아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위로는 안 돼요 내 능력을 안 해요 내 힘으로 주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내 눈은 쾌락을 좋아하고 내 손도 쾌락을 좋아하고 내 온몸과 내 지체가 즐거운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길이오 그것은 지옥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제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원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원 6장 54절에서부터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나니 아멘 사단은 패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겁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적힌 그 행위들이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볼 죄가 없어 죄가 있어야 재판을 하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가 보고 22장 4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한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민하시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장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최암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땀을 흘리셨어요? 피 땀을 흘리셨습니다 무엇을 주게 하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소산이 뭐예요? 레헴 예수님께서 빵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땀을 흘리셨어 피 땀을 흘리셨어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궁의를 여기셔서 우리 죄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는 아파르이기 때문에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 말이 뭐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죄 짓지 않은 그 상태로 너를 새로운 피셜로 만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도 돼있으면 하늘에서 난다라는 표현도 돼있어요 아노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하는 자 내 삶으로 실천하는 자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장 17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우리는 죽어서 죄악된 존재예요 하루에도 열두 번 열두 번도 더 많이 우리 아빠 뭐라고 뭐라고 해요 우리 딸은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여 난 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크게 하나는 회개예요 크게 하나는 감사예요 아멘 감사와 회개 없이 하나님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한 법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죄인은 그냥 지옥에 쳐놓는 분입니다 거기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맞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또 하나님은 인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철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게 계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해내가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한 게 기본적인 거예요 공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 은밀한 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 불순물이 이렇게 계속 나올 때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들은 말씀 생각하고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이름으로